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자기도 끼워달라고 이리로와 끼워줘 그거 아니라고 끼워줘 말이 많아졌덩 그러니까 재롱이도 끼워줘야지 왕따시키냐 왕따시키냐 원하는게 있네 뭘까요 갑자기 원한다고? 뭐 밥 때 안댔는데 뭘까요 말이 많아졌어 우리 애기 이리와 재롱아 귀여워 물달라는건가? 물달라는건가? 물있어요 밥달라고? 10분 남았는데 줘버려요 누나보고 밥달라고 엄마한테 밥달라고 누나 밥주세요 엄마 밥주세요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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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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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지점 아이참 손으로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